또 한 명의 일본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했습니다. 31일 루턴타운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오카 다이키가 구단 역사상 첫 일본 출신 선수로 영입됐다. 다이키는 등번호 27번을 착용할 예정이며, 브라이튼전이 펼쳐질 캐니러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. 루턴 2단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하시오카는 PL에서 뛰는 건 항상 꿈이었다.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최고다. 나는 루턴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다. 하루빨리 팬들 앞에 서고 싶다.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라며 웃었습니다.